김포시와 서울시를 잇는 유일한 전철이 있죠.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김포시와 서울시의 전철이 지금 5호선 연장 문제는 지금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로 계속 지연되는 거죠. 서울시의 5집 아니에요? 서울시의 5집입니다. 제가 경기도 있을 때도 맨날 이 얘기했었는데 관계없는 거 연관지어가지고 서울시가 5호선 연장하는 조건으로 너네가 이 폐기장을 더 안아라지 그 태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5호선 연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만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는 수도권 전체의 교통관 해수를 위해서 조금 서로 배려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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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